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저도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곳 어느 곳도 좀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목적에 위치한 사파리 시설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이면 잠깐이나마 좀비의 공격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스가 준비되는 대로 탑승하겠습니다. 오, 좋아. 이런 버스 좋아. 이거 언제부터... 이거 튕겼는데? 무서워. 잠시만.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어, 여기 왔네. 오케이. 지금 바로 탑승해야 되는데. 아... 아, 붙었어. 붙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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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야? 타면 돼? 오케이, 맞았어. 어머! 우와, 뭐야? 여기, 여기 타면 돼? 잠시만, 우리 이쪽으로 와. 다 뒤쪽으로 와. 오케이. 어, BJ만 타는 거야. 어, BJ만 타는 거야. 어디 앉아요? 어, 지현이님은 여기 오세요. 아, 지현이님은 여기 오세요. 아, 지현이님은 여기 앉아야 돼. 아, 지현이님은 여기 앉으세요. 아, 잠시만. 오케이, 오케이. 지현이님은 여기 앉으시고. 아, 지현이님은 처음 뵙겠습니다. 아, 처음 해요. 어, 잠시만. 이거 BJ만 타는 거지. 우리 팀만 탄 거지. 다 우리 팀이야, 우리 팀이야. 어, 오케이. 아니, 근데 이거 들어봐야 돼. 일단. 이거 지금 말해줄 거예요. 네. 자, 다 앉으셨나요? 오. 자, 오늘은 조명이 많아서 아마 매우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출발 전에 앞서 저희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호러 사파리 팀장, 매튜이라고 하고 저 뒤에 있는 친구는. 저는 구의장병 조수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출발 전에 앞서서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저희가 사전 조사한 바로는, 좀비들은 빛과 소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 지금 다 걸고 있지만, 진동이나 매너모드로 설정을 유지해주시고, 그리고 카메라 플래시도 대능한 터지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버스 왼쪽, 오른쪽 편을 보시면 안전벨트가 안전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앞에 있는 손잡이를 꽉 잡아주시고요. 아, 꽉 잡으세요. 아, 저 꽉 잡으세요. 아, 저 꽉 잡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말고요. 거기 말고요. 자, 먼저 출발한 대원이 사파리 문을 열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딱 말할게. 덩프 형이 먼저 해봤는데, 존나 무섭대. 아, 진짜? 아, 진짜. 아, 기신의 집보다 훨씬 무섭대. 어, 기신의 집보다 훨씬 무섭대. 아, 근데 지현이, 지현이 교복 입으셔가지고 허벅지가 계속 닿네요. 아, 이제 닿는다고. 여기 허벅지끼리. 호벅이 뭐해요? 아니, 범위랑이 왜. 출발 준비가 됐습니다. 오, 됐어. 조슈아, 저기 있죠. 어, 플래시. 조명 켜져, 조명 켜져. 조명 켜져. 조명 켜야 돼. 수신, 역행 방법. 오, 뭐야. 오, 뭐야. 갑작스러운 조두의 공격으로 승관한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오, 이거 뭐야. 개꿀잼이야. 오, 씨. 도시의 동쪽에 위치하는 사파리 시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곳이면 잠깐이나마 좀비의 공격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다. 아, 그리고 대장님. 이동하셨죠. 비제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오오. 우와 여기 뭐가 들어왔는데? 이 사랑. 아 그렇게, 여기 마음에 들어요. 오오.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카메라 저희 찍어도 되는데 이거 조명 켜가지고 여기 조명 켜야될거 같은데 미션 좀비랑 셀카 찍는거랑 맨 마지막에 탈출하는거 저희의 미션은 여러분들 좀비랑 셀카 한장이랑 우리 팀원들 다 탈출시키고 제가 마지막에 탈출시키는거 창밖을 보시다가 빅터로 보이는 인원이 발견되면 저와 조슈아에게 꼭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할 때 기사님 잠시만요 천천히 계십시오 빅터 아 이거 너무 우와 우와 오 오 오 오 뭐야 박스에 복지 와 저희 태호 빅터를 구하려다가 여러분들의 목숨도 위험할 것 같습니다 오 저도 대를 위해서 소를 통해하겠습니다 으악 안전한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서워요? 안아드려요? 방송 끝나면 뭐하세요? 와 영보종님이 뭐 쏘신다고 그럴까요? 어디 갈까요? 그러면? 아 영보종님이랑 무서워서 쌀 못 마시겠습니다. 왜요 왜요? 아아아 때리지 좀 마이씨! 김봉주지 나가신다. 어 내가 또 옆에서 다 이렇게 마크해요. 아 또 차에 마크하기 때문에. 아 오늘 또 지연이 님이 아 그렇지. 자 여러분. 이것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양옆을 주시하면서 조심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빡쳐요. 자 여러분. 오른쪽 편을 보시면! 저희 호노사판의 명물 올빼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남이면 내 살 안꺼시고요. 아아아아아아 올빼미! 자 진짜 올빼미가 있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오오옆 옆에랑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작가추는 거 아니야. 원래 여기 사전이 있어. 어 맞아. 원래 그래. 어. 자 여러분. 저희한테도 아직 희망을 잇는 것 같습니다. 앞에 생존자들의 흔적이 보입니다. 오 어디야? 어디 어디. 저와 조슈아가 내려서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올 동안 여러분들을 잠시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슈아. 이제 저 버스를 시키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저 버스를 시키고 계십시오. 자, 저희 도시와가 더 기만한 관계로 비즈니분들 중에서 지원자 한 분을 받겠습니다. 연보성! 연보성 갔다 와, 연보성! 연보성! 아, 여성분! 지현이! 여성분이 갔대. 지현이! 빨리 빨리! 시간! 에헤스! 엘리카 언제 찍을러? 아, 맞다! 아, 근데 또 해야하지 않아요? 어, 한 번 더 해야하지. 내려서 찍어야하지. 야, 내려서 찍어야하지. 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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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이크가 있잖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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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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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 카메라맨님 어 들어왔어 셀카 찍어야 돼 셀카 찍어야 돼 아니야 셀카 찍어야 돼 오케이 셀카 찍었어 오케이 셀카 찍었어 어 별 받았어 셀카 찍었어 어 잘했어 셀카 찍어야 돼 어 셀카 찍었어 무서웠어? 어 잠시만 괜찮냐고 물어본다 괜찮으세요? 셀카 양쪽쪽을 보시면 숨어는 좀비들이 저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저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좀비 한 100마리 왔으면 좋겠다 어 진짜로 좀비 한 100마리 있었으면 좋겠다 어 갑자기 저 몸에 열이 나는 것 같은데 어 어 진짜요? 어 어 안기세요 안기세요 아 기대세요 기대세요 어 좀비다 셀카 찍어야 돼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셀카 찍어야 돼 아씨 지나갔네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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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앞에 생존자들이 보입니다 절상버스 진입은 불가하오니 가지고 계신 소중품을 다 챙겨서 일어나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천천히 내려주세요 다 나가 다 나가 자 서둘러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다 나가야 돼 다 나가야 돼 다 나가 다 나가 좀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확인하세요 다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오케이 내가 맨 마지막에 내렸어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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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셀카 찍었다 가자 셀카 찍어야 돼 셀카 가자 오케이 가자 다 나가 다 아니 디제이 분들 빨리 가세요 디제이 분들 가세요 미션 미션 성공이야 셀카 찍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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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 오케이 끊지면 안되지 가자 가자 아 아 좋았어 어 좋았어 여러분들 미션 그거는 밖에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설마 끝이겠냐 이게 자 여러분들 이쪽으로 잠시만 보여주시겠습니다 오 저기다 저기로 가야 돼 자 천천히 서두르시고 이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설마 아 아 설마 아 자 얼추 다 모인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2017년 호루사파리를 탈출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비제이 비제이 분도 모여서 탑승을 해봤는데 아 정말 좋은 경험이었으면 좋겠군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으니 저희 호루사파리 올해 많이 이용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한 달가량 남았는데 많이 많이 이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팀장 매튜 저희 여련해중 무전병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가시는 분은 이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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